총장 대고 대통령 후보 될지 뭐 꿈이나 상상했겠어? 그쵸. 꿈을 해봐. 누가 꿈이나 상상을 해. 우린 빨리 나와서 그냥 빨리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지. 너무 힘들어서. 네. 대통령 후보가 될지 누가 상상했어? 이걸 누가 키워준 거야?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야. 음. 보수가 키워줬겠어. 보수는 자기네가 해먹고 싶지? 네.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항상 자기 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누구도 많이 느끼죠, 요새. 느끼는 게 나는 옛날부터 알았어. 그때도 박근혜를 탄핵시킨 건 보수야, 진보가 아니라. 음. 내가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이 탄핵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거야.